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간 메시지 흐름을 오늘 여러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쭉 주간 메시지 흐름을 읽으면서 이 사실 기도처럼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같이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수요예배 때 서밋이 기도할 알류티시 운동 1,2,3,4,5 그걸 사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랩런트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알류티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보금으로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같이 모이게 하는 그런 알류티시 운동을 진짜 놓고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류티시 운동 첫 번째가 뭐냐 다라빵처럼 모은 운동이고 알류티시 제 운동이 이 모인 사람 중에서 파송하는 것 그 3운동이 후대를 정말 키우는 것 4운동이 전문인 보금화하는 것 전문인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지교회들 세워지게 하는 것 제 5운동이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알류티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이 알류티시 운동이 여러분의 가문의 운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뵐 때 서밋이 정리해 둘 전도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모든 서밋을 하면 우리의 전도 어떻게 정리합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오셨을 때 언약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현장 정리가 두 번째죠 그리고 이 현장 속내에서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 답을 통해서 이 상황을 봅니다 상황에서 반드시 이 답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인내, 헌신, 돈눈자, 화목하는 자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부 말씀 통해서요 사실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산업인, 영산업인 컨셉트로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팀을 구성할 것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팀 그리고 RUTC 운동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전문인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진정한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전도학에서 응답이 아닌 나의 영적 상태, 상황이 아닌 나의 누림 열매보다 여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기에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여정 그리고 나의 누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누림, 나의 여정을 보고 미리 누리고 기도할 것을 사실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일부 메시지 통해서 그 성막 봉헌인데요 땅이 없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 그 다음 재앙 막는 은혜 땅이 없는 이 네 가지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 재앙 막는 은혜 참된 평안,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알고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가진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정말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그리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은약을 전달하는 성막 이 성은약을 전달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 광야에서 누렸던 열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혼자, 영적 사실, 그리고 살리게 되는 축복 위기를 이기는 축복,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서밋의 축복,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 그리고 절대언약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 등이 여러분이 누려지도록 정말 성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메시지에서요 생명을 보존하는 서밋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은약을 재체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와의 옷을 입고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생명들을 보존하게 만듭니다 이 생명 보존하는 이 축복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간에 철렀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전도운동, 알루티시 운동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전체 흐름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알루티시를 내가 진짜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셔봐서 그래서 이를 위한 알루티시 운동, 이를 위한 전도, 이를 위한 언약의 여정 이를 위한 전도자가 정말 미리 누림의 축복 그리고 이를 위한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 하나님께 허락하고 이를 위해서 살리는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을 주실 점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알루티시 운동을 준비하시고 진정한 알루티시 운동을 살리기를 원하시오니 오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교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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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